네 안녕하십니까 호이티비 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뤘던 저희 세컨카 레이책을 부문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 테이프로 다 마스킹 한 상태구요 이게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좀 벗겨지고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백밀러와 같이 여기 앞에 그릴 쪽 그릴 쪽도 지금 칠하고 있구요 여기 주유구 쪽 주유구 커버 인데 여기도 칠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칠하고 또 마르고 칠하고 마르고 이래서 몇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작업해 볼게요 네 지금 두번 칠했거든요 한 2-30분 정도 더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더 깨끗해 보이죠 이쪽도 좀 말리고 다시 칠할게요 네 드디어 완성입니다 아우 힘드네요 한 4번? 4-5번 칠한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깨끗해 보입니다 네 광도 나고 테이핑은 좀 완전히 마르면 뗄 거거든요 네 이쪽 오른쪽 네 지우구 네 이만 찍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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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